단아, 나 너랑 가고 싶은 데 있어. 어딜 가고 싶은 건데? 이거, 나 너랑 이거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다고? 응,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너 안 해봤어? 야, 나 12살 때 러시아 유학 가서 학창시절을 하는 게 없었잖아. 그 성질이 안 좋아서 친구가 없어서 그랬겠지. 니나 씻었잖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의 렌즈를 봐주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인가? 어, 이거네, 이거네. 이거 뭐야, 친구가? 뭐야, 이거? 이거. 와, 진짜 나오네. 신기하다. 아주아주 나중에 너 백반 할머니 될 때까지 이거 사진 남아있겠지? 이거 싸구려라서 금방 해지 꾸려줄걸? 그럼 어떡해? 매년 매 계절마다 찍으면 되지? 아, 이번에는 진짜 웃기게 찍어보자. 콜?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설마 천사가 영원히 지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지처럼, 가로처럼.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사랑해서.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다 하지 마? 내가 뭐 어떻게 해 줄까? 사라지지 마. 안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알았어? 한 달도 안 남았다며. 끝나면 너. 그대로 먼지처럼 사라진다며. 아예 없어진다며. 안 사라져. 널 두고 내가 어딜 가. 진짜? 연서야. 잘 들어. 나. 사람이 될 거야. 사람? 진짜 사람 꼭 될 거야. 하늘의 보고서도 보냈고 기도도 했어. 아직 확실한 답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다릴 거야. 계속 갈 거야. 감 있지? 연서? 에휴, 괭가리야. 그래서 우리 보고가 된구나.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안았어? 응? 응? 응?